우선 개인 인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. 권철씨. 낙화칠자 넥스트는 올해 6월에 데뷔한 중국 아이돌 그룹입니다. 멤버는 판청청, 저스틴, 주정팅, 비원준, 리치엔저, 딩저런, 황신춘 이렇게 7명입니다.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. 오늘은 그 중에서 리치엔저, 황신춘, 권철, 신촌 두 분이 나오셨고요. 한국의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. 그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 분 아이돌 라디오를 방문한 소감 부탁드릴게요. 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 영광이라고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아니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추운데 밖에 팬분들이 또 보러 오셨어요. 우리 낙화칠자 넥스트를 보러 온 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네 마이크가 열려 있거든요. 뒤로 밖으로 한번 인사 나누세요. 헬로. 황찬아. 아하할로. 야 보고 싶었어. 에이? 에이? 그게 틱닷아입니까? 지금 들을 수 있나요? 밖에? 아 그럼요. 틀립니다. 오늘 정말 추웠는데요. 다들 좀 두껍게 입고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지금 밖에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좀 따뜻한 곳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옷을 이렇게 눈물이 입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신촌 씨가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만한 그런 작은 사랑의 표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제가 클로즈업 한번 카메라로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사랑의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심 더이세요 안심 더이세요 안심 더 자 갑니다 아 안심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철철 씨가 심쿵 또 하시는데